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규 형에게 록콤을 행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? 난 매소하는 걸 여기 와주세요 네? 뭔데? 지금 딱 아껴주시면 돼요. 여기 서주세요. 뭔데요? 일단 서주세요. 진짜 형은 일단 너무 잘생겼고 일단 아까 애교도 했고 너무 귀엽고 형은 키도 크고 요리도 잘하고 네 형은 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 너무 잘 챙겨주고 정말 친구 같은 형이고 왜요? 너무 듣지 마 형.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. 지금 29초까지 5초 남았는데 형은 정말 사랑해요 형. 오케이. 우리 애장이 귀여운 짓을 잘해.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정말 오 대박이야 넌. 이 정도 칭찬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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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